안녕하세요. 신디아 분입니다. 6월의 첫날이죠. 오늘은 더 나은공방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신상도 소개해드리고요. 옛들분 안소개해드렸던 아이도 소개해드리고 블루븐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아이들을 준비했으니까요. 6월의 첫날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첫번째 아이는 더 블루븐입니다. 더 블루븐 이 아이는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이구요. 블루븐의 다리 너무 이쁘죠. 귀엽자. 갈매기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각형 사이즈로 되어있어요. 이 꼬는 8cm, 키는 10cm 됩니다. 아이들 신기에 가장 적당한 아이구요. 캐릭터분이에요. 화려한 화면을 쓴 귀여운 아가씨. 이 아이가 첫번째 아이구요. 두번째 아가씨는 아주 느슨하게 머리를 따서 환쪽으로 내렸어요. 못쟁이 머리를 한 아가씨입니다. 세번째 아가씨는 단발머리에요. 단발머리 그 언젠가 따로 위에 웃어지던 그 소녀 단발머리가 세번째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아가씨와 다섯번째 아가씨는 마주보고 있어요. 머리를 느슨하게 딴 요런 아가씨인데요. 요 아이는 4번, 네번째구요. 요 아가씨는 5번, 다섯번째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인데요. 두번째인데요. 각각 5만원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꽃잣부분입니다. 오랜만에 준비해드리죠. 요렇게 노란색 꽃이 피어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요런 모습이에요. 꽃잎이 휘날리고 있는 아이구요. 입구는 8.5cm, 8.7cm 되구요. 키는 10cm 됩니다. 3만8천원짜리 하나에다가 저 요렇게 노란색 꽃이니까 노란색 테두리로 맞춰드립니다. 입구는 9.2cm, 키는 9cm, 2만8천원이에요. 두개 하면 6만6천원인데 늘 할인해드렸어요. 6만원에 드립니다. 2번은 요렇게 준비합니다. 꽃잣부분 오랜만에 한 점 더 준비해드릴게요. 요렇게 두 아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모양도 똑같고, 볼 모양도 똑같고,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입구는 8.5cm, 8.5cm, 키는 10.5cm 되는 아이. 요렇게 두 아이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달에 튼실합니다. 요 아이는 2만8천원짜리에요. 줄개에서 5만6천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3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얘들 분인데요. 그동안 준비해드린 아이는 입구가 프릴이 있는 아이였어요. 오늘은 동그랗게 돌아간 깔끔한 형입니다. 요 아이가 몇 점 안 돼서 제가 요 아이만 출연했다가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프릴이 있는 아이를 안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입구는 9.5cm, 요 아이는 9.2cm, 9.5cm, 9cm, 요 아이가 작습니다. 키는 9.5cm에요. 4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목단꽃과 장미꽃 2개 하고 벚꽃과 구절톤 2개, 이렇게 분홍 동이로만 바탕은 하얀색, 꽃은 분홍색으로만 묶었습니다. 14,000원짜리 4개에서 5만6천원인데, 5만5천원에 드립니다. 프릴이 없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두 세트만 가능해요. 자, 요렇게 요런 꽃뿌랑이 2개 자, 트올립이 2개 있습니다. 다리 튼실하고요. 흙은 거칠어서 물마름이 좋은 흙. 애들 분은 워낙 여러분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꽉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입구는 9.5cm, 9.5cm, 요 아이는 9cm, 9.5cm, 요 아이가 작네요. 키는 10cm입니다. 역시 5만6천원인데, 5만5천원에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예나 분인데, 떨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조금조금씩 개성했습니다. 먼저 양기비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쁘죠? 양기비. 얘냐분이고요. 입구는 8.5cm, 키는 7cm 됩니다. 하나에다가, 요 아이도 너무 이쁘죠? 세트가 없어서 제가 세트 구성을 못해드렸는데, 오, 너무 이쁘더라고요. 입구는, 전체 크기는 8.5cm, 입구는 8cm, 키는 7.5cm 됩니다. 이렇게 두 개에다가, 요 아이들은 볼은 똑같아요. 모양은, 볼 모양은 똑같고, 그림은 이런데, 요 아이가 입구가 더 크게 나왔어요. 나온 아이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요 아이는 전체 크기는 10cm, 내경은 8.5cm 되고요. 저희 아이는 전체 크기는 9cm, 내경은 8cm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는 6.5cm예요. 2만원짜리입니다. 4개 해서, 8만원인데, 떨이니까 7만원 해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언어분인데요. 여러분에게 할인해드리기 위해서 구성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색의 붉은 바탕, 녹색의 빨간 장미, 입구는 9cm 되고요. 붉은 바탕의 노란 장미, 입구는 9.8cm, 거의 10cm 되네요. 보라색의 빨간 장미, 입구는 9.8cm 됩니다. 녹색만 살짝 잡고, 한 10cm 가까이 되고 있어요. 키는 11.5cm입니다. 이렇게 3개에 2만원짜리, 3개예요. 6만원에다가, 여기 1만원짜리 하나 더 드릴게요. 입구는 8cm, 키는 8cm 되는 아이. 1만원짜리 하나 더 해서, 7만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1만원짜리 하나. 이 아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만, 2만원, 4만원, 6만원, 7만원이고, 1만원짜리 하나 선물로 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딱 한 세트 있어요. 8원입니다. 오랜만에 불단분 준비합니다. 이 아이, 제가 한동안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무궁화죠. 무궁화를 나란히 놨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후딱 가져왔습니다. 이 끈은 8.5cm, 키는 9cm 됩니다. 다리, 동글동글한 다리 있고요. 검정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아이는, 전이 가늡니다. 가늘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하고, 붉은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어쩜 이렇게 색깔을 잘 맞게 4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만 3,000원짜리 4개니까, 5만 2,000원이죠. 5만원에 드립니다. 딱 한 세트밖에 없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정수분이죠. 색깔 보세요. 색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색깔 파란색, 이쁘죠. 파란색이 참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노란색하고, 붉은 주황색, 붉은 주황색이죠. 이렇게 4개를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입구는 7.5cm, 키는 6cm, 전체 크기는 8cm 되는 아이죠. 이 아이도 색깔 보시면, 초콜릿 색깔이에요. 가볍고, 베란다에서 기르기 좋고, 다리도 이렇게 거리대에 내놨을 때 아주 좋고요. 이 아이가 생각보다 좀 심어보면 많이 심겨져요. 이 전이 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2만원짜리 4개 하면 8만원인데요. 7만원 해드릴게요. 제가 3개에 55,000원 이렇게 들이다가, 하나 더 넣어서 7만원 더 많이 할인해 드리려고, 4개로 구성을 했어요. 파란색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내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천연공방 미니본입니다. 이 아이에 어저께 보라색까지 준비해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개,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자만 준비해 봅니다. 입구는 5.5cm, 키는 7.5cm, 미니 몽분입니다. 호리병 스타일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개에다가, 이 아이는 창문이에요. 파란색과 붉은색이 있고요. 보라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입구는 5.5cm, 키는 6.5cm 되는데요. 볼의 크기는 7cm 됩니다. 요 애들은 다 13,000원짜리예요. 6개 하면 7만 8천원입니다. 어제는 7개 준비해 드렸는데, 이 보라색이 없어서 오늘은 6개만 준비하고요. 강호마가 나와야만 또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11번입니다. 12번은 논리분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찌마신 예사님이 입금을 안 하셨는데, 정말 약속을 잘 지키시는 여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 드렸는데, 깜빡 잊히신 건지 연락이 없으셔서, 다시 방송을 합니다. 그때 신여사님이 달라고 하셨는데, 못 드렸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게 되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보라색이 있고요. 분홍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습니다. 입구는 9cm 되네요. 그리고 볼의 크기는 한 10cm 되고요. 다리는 이렇게 귀엽습니다. 릴리분이죠. 이렇게 3총4. 4만원. 릴리분은 커도 4만원, 작아도 4만원. 그런데 이 아이도 4만원짜리예요. 그래서 12만원인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제가, 그리고 왕창 할인을 해서, 50% 할인해서 6만원에 드렸었어요. 오늘도 6만원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이 조합은 지난번에도 해드렸는데, 오늘의 조합은 이 아이가 좀 다릅니다. 자, 프릴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프릴이 있는 아이들. 이런 꽃 모양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바탕이 있고, 꽃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푸른색도 들어가 있네요.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인기가 진짜 많아요. 입구는 9cm, 9cm, 9cm. 키는 9.5cm 됩니다. 14,000원짜리 3개에다가, 만 6,000원짜리 롱분은 이렇게 원형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사각형이었죠. 원형이 딱 3개 들어있는데, 꽃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 아이들을 세트로 묶어볼게요. 입구는 10.5cm, 키는 11cm입니다. 이렇게 롱분 2개에다가, 창문 3개 총 5등에서, 7만4천원인데, 7만원에 구성을 해드렸잖아요. 오늘도 7만원입니다. 이번에 도나온 공방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예쁘고, 사이즈도 크게 나와서, 너무 예뻐서, 제가 여러 점을 갖고 왔는데요. 세트로 만들어드립니다. 세트로 만들어드릴 때는, 항상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세트를 만들어드리죠. 14번은, 노란색과 분홍색이에요. 입구 2번 모양, 달라고 하신 여사님 계시죠? 여사님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나왔답니다. 흰색은 노란꽃이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나비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이런 모습이고요. 사이즈가 좋아요. 입구가 14cm, 키는 10.5cm 됩니다. 노란색이 있고요. 이 아이하고 깔맞춤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분홍색 꽃이고, 다리도 똑같고, 이거는 13.5cm, 키는 10.5c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그냥 올라갔고, 이 아이는 오므렸다가, 전을 올려서, 볼은 이 아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4만 6천원, 4만 6천원, 세트에서 9만 2천원인데, 제가 8만 5천원에 드릴게요. 9만원에 드릴까? 막 했는데, 아, 9만원이면 또 할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5천원 더 할인해서 드립니다. 14번입니다. 15번입니다. 제가 그림이 예쁜 아이들만 고르다 보니까, 붉은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이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다리, 그리고 이렇게 꽃이 3개 있어요. 이렇게 3개. 입구는 13.5cm, 키는 10.5cm 됩니다. 이런 아이는 하나 있고요. 여기도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고, 다리도 똑같은데, 약간 모양이 좀 달라져서, 입구가 살짝 다릅니다. 13.5cm, 아, 똑같네요. 키가 10.5cm, 키가 더 크네요. 이 아이가 볼이 더 넓고, 이 아이가 키가 더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주문하시면은, 살짝살짝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아이도 역시, 9만 2천원인데, 8만 5천원에 드립니다. 12번은 분홍색입니다. 이 아이는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이렇게, 다리와, 이런 형태의 아이가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다리는 똑같은데, 이 모험통이 틀려요. 이렇게 더 키가 세워져서, 이렇게 더 키가 세워져서, 이렇게 더 키가 세워져서, 동물이 약간 롱봉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아이 하나, 이 아이도 이런 모습, 똑같은 곳인데, 이 볼이 다른 것 같아요. 입구는 12cm, 이 아이는 11cm, 키는 11cm, 이 아이는 12cm 됩니다. 이 아이가 볼이 작고, 키가 2cm 더 크고, 모양이 이렇게 달라요. 이 아이도 역시, 4만 6천원짜리 두 개 해서, 9만 2천원인데, 8만 5천원에 드리고요. 16번입니다. 17번은, 17번은, 이 두 아이를 준비할게요. 모양은, 여기 저 전을 올려서, 약간 롱븐 스타일으로, 입구를 줄여놨는데, 이 아이는 볼이 넓고, 이 아이는 볼이 작은 차이입니다. 사이즈는, 이쪽은 11cm, 10.5cm, 0.5mm 작고요. 키는 12cm로 똑같아요. 볼로 보면은, 한 12cm 되고, 이 아이는 15cm 되고, 볼이 이쪽 아이가 훨씬 넓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바탕 색깔이, 인형 핑크 붉은 개통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모양도 특이하고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17번입니다. 18번도, 흰색과 노란색이에요. 모양이 틀리죠? 이런, 항아리 스타일,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아주 독특해요. 이런 몸매는,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입구가 11cm, 키는, 12.5cm, 이 아이는 입구가 12.5cm, 키는 12cm입니다. 볼은, 이쪽은 한 15cm 되고, 이 아이도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엉덩이가 빵빵하고, 이 아이는 가슴이 빵빵하고, 그렇게 두 아이에 합하면, 콜라평 몸매가 되겠죠? 이 아이는 15번, 18번이에요. 18번입니다. 이 아이는 똑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달맞이꽃인 것 같죠? 달맞이꽃이, 굉장히 이쁘게 피더라고요. 12cm, 11cm, 이 아이는 12cm, 11cm 됩니다. 모습은, 살짝 다르지만, 꽃 모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놨을 때, 이 아이가 더 커 보이죠? 키가 더 큽니다. 이 아이는 19번이고요. 85,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자유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